미용하는 게 그렇게 좋아? 자는 거야? 미용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발하는 것도 너무 좋아합니다 초보자도 아주 가능한 이발기기 너무 좋습니다 광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아니 광고가 아니라 이거는 못하는 사람도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조이는 스트레스도 안 받고 집에서 이발도 자라고 무덥도 자라고 미용하러 고수nings 아주 골고루! 우리 둘 골고루! 응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